표현해 봤는데요. 음악 스타일이 여러분과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. 그죠? 저는 이제 이런 제 스타일이었습니다. 약간 락 스타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다른 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그죠? 여러분이 가사를 놓치지 말아주세요. 가사와 메시지 듣는다면은 음악조차도 여러분이 아름답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준비됐습니까? 네!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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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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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